버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드를 또 파일을 또 문서를 수정할 때마다 의미 있는 변경점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효용은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러로 돌아오고 이렇게 시간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git log 이렇게 쓸 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이 mast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ster는 원래 branch이고 branch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의 마지막 버전, 최신 버전이 master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eader가 master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가 이것을 가르친다 최신 버전, 실제 마지막 버전을 가르치고 있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message2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의 버전인 이 7으로 시작하는 저 버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여기 있는 header를 e706으로 시작하는 저 버전을 가르치게 하면 우리의 버전 관리하고 있는 디렉토리 전체가 저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휙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message2라고 하는 이 버전은 hello1.txt라는 파일만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숫자 1과 2만 존재하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성공한 겁니다 q 하고 나갔습니다 ls-al 했을 때 두 개의 파일이 있고요 cat hello1.txt는 저렇게 되어있고 hello2.txt는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git log를 통해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에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commit id를 카피해서 q를 누르고 git 한 다음에 check out 하고 이 값을 붙여넣기 하면 우리의 저장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commit id가 가리키는 버전을 만든 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볼게요 엔터 됐고요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git log 말고 ls-al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hello1.txt라는 파일만 있고요 git cat hello1.txt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1과 2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it log를 통해 돌아가면 없어졌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master가 가리키고 있는 최신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지워진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head가 여기 있는 이 commit을 가리키니까 이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최초의 commit인 d8로 시작하는 저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head를 또 어디로 옮겨요? 여기로 옮기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check out 이에요 q git check out 아이고 제가 이거를 카피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cat hello1.txt를 했을 때 숫자 1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장 최신이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git check out master라고 하면 짜잔 이렇게 되고 git이 아니라 ls-al을 하면 모든 파일이 최신 상태로 복귀 됐고요 git log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마스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를 가리키게 했으니까 이 상태가 복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여행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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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